이제 경리단길 부활을 책임진 홍석천의 오마이로드 주인공들을 단상회에 모시고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석천씨입니다. 경리단을 살려라! 자 그렇습니다. 먼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아니 5초예요 5초. 셋, 넷, 다섯. 자 가운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른쪽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가운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네 홍석천 성인 같은 경우에 포즈가 상당히 지금 교리에 처해있죠? 정말 멋졌습니다. 다음은 줄리안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는데 잠시 형님께서 들어가 계시겠어요? 예예예 일단 들어가 계십니다.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본 구성이. 네 죄송하지만 잠시 내려가 계시고요. 네 자 왼쪽부터 하나, 자신 있는 포즈. 자신 있는 포즈요. 아 좋습니다. 자 가운데. 네 아 네. 따라 하시는 거예요? 네 홍석천 씨를 따라하고 있습니다. 역시 명포움비. 자 오른쪽, 오른쪽. 네 아 좋습니다. 네. 줄리안씨 이거 디제이 하시잖아요? 네. 디제이 한번 좀 포즈. 네 좋습니다. 아 정리당길을 위해서. 아 멋지네요. 아 좋아요. 네. 아 좋습니다. 다시 가운데, 가운데. 마지막 포즈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감사드려요. 네 줄리안씨는 그 자리에서 장갑에 서 계시고요. 홍석천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이제 두 분이 있어. 네. 두 분이 있어. 네 포즈를 좀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 다음 가운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른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 죄송한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한 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상하지 않을까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뭐. 아니 그거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. 네 좋습니다. 아 정말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죠.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혹시 기자님들 뭐 필요한 포즈 혹시 계시면은. 네. 있으신가요? 어떤 포즈 좀 취해주세요. 뭐 바라시는 거 있습니까? 네. 없어요?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두 분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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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